수탉이 꽃게와 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정도의 소리라니 크게 올때 알파지 Starting to leave 음료 이리와 잘 하하 세 번 가까이서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셨나요? 닭들이 수탉이 꽃귀어 할 때 반응들 동시더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보셨나요? 닭이 수탉이 꽃귀어 하면 닭들이 다들 머리를 터빈다 그리고 닭들은요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딱딱딱 움직여요 옆을 쳐다봐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털거든요 움직일 때도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딱 움직인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따닥 닭이 꽃귀어 하면 머리를 털어요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머리를 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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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